장수하늘소, 천연기념물이죠. 역대 가장 큰 크기의 장수하늘소 표본이 공개됐습니다. 보시죠. 아직 안 보이네요. 이분인데요. 곤충연구가 홍승표 씨입니다. 이분이 장수하늘소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에, 1968년인데요. 그 전에 장수하늘소를 채집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공개를 한 것입니다.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식을 하고, 아, 정말 크네요.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. 이건 사진이죠? 이건 사진이고요. 좀 전에 나왔었던 것이 실제 표본인데요. 몸 길이가 11.4cm에 이르는 역대 최대 크기의 장수하늘소 표본입니다.